한화계 해수욕장에 우리 초록교육연대 회원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아주 맛있게 뭔가 들고 계시는데 그건 뭡니까 어디서 만들었어요 문화공간원에서 만든건데 오븐 정도 너무 맛있네요 아 그렇구나 정성이 가득 들어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음식이라는게 정성이잖아요 예예 고생하셨어요 아 그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연대를 해서 한화계 해수욕장에 이렇게 같이 왔는데 와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한테 하고싶은 한 말씀 해주십쇼 아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를 한달에 한번정도 이런식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좋은데를 놔두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두번째 온건데 한달에 한번씩 이런식으로 버스 대자리에서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아주 좋은 예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금자대표님 한번 추진 하세요 예 초록교육연대 화이팅 네 열심히 나라 모을께요 예